핫솔저 QTA 현용국 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시리즈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구약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왔고 오늘 드디어 신약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정말 구약시대에서는 천국이 좀 멀 수 있었죠. 그렇지만 신약시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그야말로.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시점이죠. 시작시점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 느닷없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배치를 보십시오. 배치를. 그 앞에 지금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누구한테 시험을 봤습니까? 예. 사탄한테 시험을 봤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까? 알죠. 하나님이 아들이란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죄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하나님만이 머물 수 있는 제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 거룩한 장소를 선별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제한된 장소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좋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지금 뒷배경에 있는 나무, 자연들, 식물들 다 누가 만든 겁니까? 하늘, 구름 다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죠.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사탄도 타락한 피조물이죠. 피조물,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속에 인간이 지금 살고 있고 내 자신, 인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지금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왕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이 세 번의 시험을 악한 마귀가 하죠. 하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무엇을 지금 가르쳐줬습니까? 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겁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를 가르쳐준 거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뭔 말입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은 같은 병행구절에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왜 회개해야 되지? 이 세상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존재로 바꿔버리면 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라는 거예요? 사탄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인 거죠. 사탄 마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은 영적 존재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 절하게 하는 구조로 이 땅의 숭배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최초에는 홍수 심판을 했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의학 시대는 홍수 심판을 내렸는데 신학 시대는 뭐예요? 이제 불 심판이 종말에 내린다고 했고 그 전에 심판이 없어요. 대신에 뭐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심판이 이제 나중에 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홍수 심판자로 바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죠.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라는 내용이 왜 나오냐 먼저 나오냐면 앞에 누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악한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그 존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그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경배의 문제였어요. 태초에 아담한테 경배의 이야기 했습니까? 안 하죠. 아담은 하나의 피조물이고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한테 나한테 경배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경배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경배를 하게끔 무릎 꿇게끔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마탕 가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는 경배라는 게 들어있어요. 세 번째 시험이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이 악한 마귀의 존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자기 이 사탄 마귀가 영광을 받고 있고 절함을 받고 있고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것이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가짜 신을 숭배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장신구의 어떤 그 신을 숭배하는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신들 다 가짜 신이라고 인간은 인간이지 왜 신입니까? 인간이 또 숭배 받을만한 하나의 신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이제는 끝이다. 누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무특대고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했어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존재를 다시 드러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하고의 어떤 시험에서 이겼죠. 뭔 말입니까? 나중에 이 사탄과의 이 싸움이 시작된 걸 알려준 거죠. 1차적인 승리를 한 거죠. 시험에서. 나중에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진짜 이기죠. 예수님의 이 악한 마귀의 사망권세 재와 사망권세를 이기죠. 이 부활로서. 예수님은 사실 악한 마귀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악한 마귀가 통치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악한 마귀를 물리쯤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귀신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존재할 거고 천사가 존재할 거고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건 다 진실입니다. 그냥 관심 없어서 안 믿고 모르니까 안 믿고 그냥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안 믿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의 관심사인 거죠. 여러분 지옥이 존재한 것처럼 천국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왜?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 너희들은 그걸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전한 의와 온전한 선만 있는 아름다움만 있는 그것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냐.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이 세상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 속에 또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라. 라고 말했던 이 말 속에 회개. 이제는 사탄을 회개하고 사탄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사탄의 것을 따랐던 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요. 인간이 할 일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인간으로서 그거 할 일입니다. 정말 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정말 침로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길 바라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발을 들여넣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있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다 정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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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